반갑습니다 K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다시 두 번째 영상 시작합니다. 나도 돈도 에너지기에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 즉 돈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스스로 적고 그 다음에 화건을 하시는 것,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여러분도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에너지를 올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돈의 에너지는 더욱더 강력하게 불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너지, 파동, 진동 이것을 키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장점을 스스로 찾아보고 그것을 적고 크게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낫나를 사랑해 처럼 자기 사랑을 해주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것,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가 좋으냐 하면, 아 맞아 나는 이렇게 이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아는 엄청나게 좋은 눈을 가졌어 라고 하면서 나의 진동은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상태에서 상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말을 들은 그 상대방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죠. 그렇게 돼서 1 플러스 1처럼 여러분의 진동이 2배로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은 마이너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돈에 대한 신념은 플러스로 에너지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오지 않았나요? 내가 여태까지 나는 돈을 원해 라고 한 어떤 부족, 결핍의 마이너스 파동의 에너지였고, 그리고 현재는 내가 돈을 원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무언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플러스적인 파동, 에너지를 지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다시 반복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에서는 제로가 형성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하고 있는 생각, 감정은 어떤 상태이지라고 일단은 알아차리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마이너스 신념을 알아차렸다면요. 바로 플러스의 신념을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파동을 방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행동까지 했을 때, 즉 여러분이 경험이라는 걸 하게 됐을 때, 여러분의 뉴런이, 점화가, 불이 땅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냅스 가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돈에 대한 긍정적인 그 회로도가 점차점차 굵어지고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긍정적인 시냅스를 강화하게 되고, 이것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했을 때,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회로를 굉장히 굵고 크고 튼튼하게 만드시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부정적인 말의 파동은 일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자파의 3천배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의식적으로 하면서 돈을 써야 될까요? 제가 늘상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은 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입니다. 힘들다라는 진동이 여러분의 돈, 에너지에 더해져서, 여러분은 현실에서도 돈을 벌기 힘든 현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무엇이든 강하게 부정하면, 그것은 또한 강한 느낌을 낳기 때문에, 머리로는 돈은 벌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는 아우 돈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주의 강력한 파동을 진동을 하게 되고, 강한 에너지로 작용해서 나의 현실에서 작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돈은 여러분의 감정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돈이 있는 척 할 때는, 그것의 기저에 어떤 감정이 있기 때문일까요? 바로 초라함과 열등감입니다. 반대로 생활에서 돈이 없는 척 하는 사람은, 어떤 감정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걸까요? 바로 귀찮은, 부담감, 그리고 돈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뺏기고 싶지 않다는 어떤 불편함, 비난, 이런 감정들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돈이 없는 것은 싫어 라는 이런 두 가지 이중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즉 돈은 원하고 좋아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노와 화로 표출이 될 수밖에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안에 무엇을 욕망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저항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짚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에너지는 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 사이에서, 결국에는 낭비가 되고 맙니다. 즉 돈은 원하지만 없는 경험을 현실에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상황에 맞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면서, 계속해서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어떤 경험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시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사실 그 누구에게도 솔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스스로에게만 돈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셨으면 합니다. 즉 돈에 대한 나의 솔직한 마음 적어보기입니다. 누구에게 나의 이 소중한 돈을 순환하고 싶은가? 그 돈을 순환하고 싶은 나의 마음은 어떤가? 이 돈을 순환하고 싶은데, 내 안에 뭔가 마음적으로 걸리는 것이 있는가? 그럼 내가 솔직하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돈에 대한 나의 솔직한 마음을 적고, 그것을 글로 적어진 것을 내가 정확히 인식한 후에, 긍정적인 경험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 감정, 경험, 이 모든 3중 콤보로 된 에너지, 엉킨 것들을 자동적으로 서서히 풀어주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감정, 그리고 경험,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부정적인 돈에 관한 무의식적인 프로그램 때문에 힘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정확히 인정하고, 인식한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돈에 얽혀있는 여러분의 기존의 에너지를 풀어낼 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돈이 삶 속에서 저절로 쉽게 순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도 에너지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돈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 기쁨, 이 모든 마음을 진심으로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돈에 대해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좀 어색해, 불편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즉,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뇌에서는, 어? 이상한 감정으로서 전달이 되게 되고, 뭔가 좀 불편한데? 어색한데? 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에게 돈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냅스, 뇌의 회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힌트가 주어지죠. 아, 내가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는 이 회로가 없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그 말들을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말씀하세요. 이렇게 돈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랑과 감사, 기쁨, 고마움, 이런 것들을 자주자주 표현하면 할수록, 그것은 여러분의 에너지장, 공간 안에 다른 에너지체로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고유 파동으로 존재를 하게 돼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진동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또 여러분도 그 진동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 그리고 장소, 그리고 여러분이 쓰는 물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들에 여러분이 사랑과 감사를 의식적으로 하실 때, 그것은 고유의 에너지장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뇌에 긍정해 돈에 관한 회로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돈 하면 감사와 사랑, 풍요, 이와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 장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돈에 대한 인식이 점차점차 바뀌어감으로 인해서, 기존에 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계산적이고, 의무적이었던 어떤 마음들이, 돈 하면 이제 사랑과 감사, 편안함,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무의식의 프로그램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것을 계속함으로써, 우리의 삶에는 돈과 관련된 불안한 파동이 점차점차 줄면서, 결국에는 멈추게 되고, 긍정적 파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점차적으로, 여러분의 현실에서 돈에 관련된, 긍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일단 나의 생활에서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실전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얘기해 볼까요? 이런 해빙을 제대로 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현실에서는 여러분이 늘 원하는 걸 사고도, 적정히 잘 유지되는 수입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곧 행복, 감사, 사랑의 높은 진동을 여러분 삶에서 지속적으로 방사하게 되고, 높은 진동수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삶에서 끌어당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결핍, 부족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충분함, 풍요, 만족, 편안함의 프로그램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돈에 관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현실에서 원하지 않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나의 현실에 이렇게 작동 중인가? 라고 셀프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늘 부족해서 너무 힘들었던 나의 쌓인 감정을 직접 말로써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새로이 인식하고 싶은 돈에 대한 긍정적인 말은 무엇인지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게으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이 경험은 나의 배움과 성장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그만 것이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을 끝으로 돈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행복합니다.